온라인 아동보호 강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체 교육과정 진행 방식 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동보호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과 상황들은 무엇인가?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보호가 필요할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어떻게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가? 네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모든 어른들이 학교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 상황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학대 유형 가장 일반적인 학대 유형 본 과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위험이나 상해가 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학대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집단 따돌림 Concerns First, you will learn about concerns you can have when you think a child is in danger or at risk of being hurt. A concern is when you feel worried or nervous about something you have seen or heard about a child. You must report your concerns to protect the child no matter who is involved. If you see any adult or another child hurting a child or putting a child in danger, you must protect the child by reporting this to someone.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아동 안전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아동과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아이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 아이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If you have a concern that a child at your school is in danger or at risk of being hurt, you must report that concern. 여러분이 아동 안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보고하는 대상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관리자, 학교 내 근무하는 성인 직원 누구에게나,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며, 아예 팔을 무는 경우를 선택하려면 파란색 원을 클릭하거나 누르세요. 아동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려면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하거나 누르세요. 본 문항은 성적 확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묻는 질문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이들 만드는 dabei입니다. 보세요. 만들인 Jennifer